안녕하세요. 국민주권당 정책위의장 이형구입니다. 오늘 정책위 대담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문제죠. 사실 살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집이 어디 있는지, 대출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 집값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심각하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분으로 남기업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라고 있나요?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수원 화성 오산 주풀행동 공동대표님이기도 하신 남기업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기업입니다.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토지 자유연구소,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인데요. 저희 연구소가 이름이 좀 독특한데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죠. 토지를 자유롭게 팔아서 돈을 벌자 이런 건 아니고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정신을 어떻게 오늘날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에서 활동하는데 수원 오산 화성 촛불행동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사단법인 기본사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기본사회에서 여러 파트가 있는데 기본주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누려야 된다. 모두가. 네. 그럼 그쪽에서 제가 기본주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소장님께서는 보통 인사를 초청하면 인사를 드리고 본주제로 넘어갈 법도 한데 남기업 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많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소장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한 시간은 훌쩍 얘기할 것 같은. 그러니까 학자이시고 연구자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수원 화성 오산 촛불행동 공동대표도 하시면서 그런 사회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책 중에 보면 아파트 민주주의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으셨던 거죠? 네. 4년 동안 했는데 제가 쓴 책 중에서 그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아, 궁금한.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문질보긴 했는데 네. 사실 그 소개만 들어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파란만장한 아주 그 안에서 엄청난 전투 그러니까 그냥 2년 동안은 정말 엄청난 순환을 당했죠. 네. 저 혼자고 저를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그 다음에 제가 2년 또 회장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아파트 개혁을 하는 그리고 이제 못된 사람들 벌도 주고 이런 권선징악이 아주 뚜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제가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아,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심리학자 김태영 소장님이 얘기하기는 대통령 바꾸긴 시셔도 자기 뭐 예를 들면 상사를 바꾼다거나 이런 건 오히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하면은 대부분 이제 다 이권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유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것인데 이거를 이제 개혁하겠다고 하신 게 정말 이제 대단하다는 생각이... 개혁을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런 현실을 마주한 건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괴롭히는 이유가 저렇게 괴롭히면 뭐 제가 보니까 뭐 돈 때문에 여기 들어온 것 같지 않고 바쁘고 그럴 것 같은데 괴롭히면 나갈 거다라고 해서 이제 괴롭혔는데 제가 안 나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월에 신앙하고 저는 이제 순환의 시간이 시작된 건데 나라 바꾸는 건 어려운데 아파트에서는 정말 자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민주주의가 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음악회를 열어볼까? 꽃을 심어볼까? 현실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자치회라고 할 수 있는 동대표 구성이나 이런 게 아주 상식적인 사람들을 구성돼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앞으로는 아마 그게 부동산 문제하고 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런 아파트 자치나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잘 운영이 될 거고 또 입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또 초청해 주시면 그 얘기가 아주 흥미진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도 막 얘기를 청해 듣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만 오늘은 이제 부동산 문제를 대하기 위해서 모셨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체도 심각하고 국민들이면 누구나가 부동산 문제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이제 방금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20년 전에도 사실은 20, 30년 전에도 집값이 너무 이제 비싸다 해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거품이 이제 곧 꺼질 거다.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는데 생각해 지금 와서 보면 20년 전은 고사하고 10년 전 집값만 생각하더라도 지금이랑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정도 집값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뚫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 폭등해서 심각해진 상태인데 이런 부동산 문제를 이제는 정말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집값하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뉴스냐면은 최근 뉴스를 보면 부동산이 한쪽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줄었다. 대출 규제가 이제 굉장히 강화돼서 실소유자도 대출을 받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대출 규제로 집값이 잡혀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한편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빚이 1913조를 돌파했다. 그리고 3분기에만 18조 원이 늘었고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대출 증가다.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3분기에 22조 원. 그래서 역대 최대치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도 본 것 같은데요. 이게 하여튼 서로 다른 뉴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가 좀 궁금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하는 용어로 말하면 조정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여요. 뭐냐면 지금 거래가 되게 줄었거든요. 거래가 줄었는데 매물은 늘어났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거래가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주 핵심적인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거는 2021년 말, 2022년에 계속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또 자산 가격,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또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꺼져가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2022년에 하반기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냥 있지는 않잖아요.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뭐냐면 그거를 사실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물론 이제 뭐 영끌한 사람들의 그런 고단한 사연들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떨어져야 이제 향후에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사실 높아지는 거죠. 아 나도 이제 집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 집값이 떨어져야.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23년에 들어와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대출이라고 하는 아주 싼 이자에 돈을 마구 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떠받쳐주려고 한 거예요. 그거를 40조 원을 풀어요. 그게 나가고 다 나갈 시점에 또 약간 떨어져 추춤했는데 그러니까 23년 말쯤에 또 추춤했는데 24년도에 올해 들어와서 또 신생아, 신생아 특례 또 대출 이런 거를 해줘요. 또 보금, 또 뭐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다양한 대출, 저리의 대출 상품을 그리고 대출을 해주려면 사실 소득하고 상환 능력이 있느냐, 갚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별로 안 보고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계속 올라갈 거야. 한국은행이 또 금리 내리면 또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것 같은데 저기는 50억을 뚫었대. 그런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사실 언론과 부동산 업자하고는 한패예요. 정말 한패예요. 이거는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대출해주고 그런 기사가 쏟아지고 또 정부의 데이터도 아주 좀 현실을 잘 반영하는 데이터를 잘 만들지 않고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달, 10월 초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돈을 계속 대주니까 돈을 먹고 대출을 먹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폭증했고 더 이상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지니까 한국은행도 사실은 다 공범들인데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러라고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또 기재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고 전세대출을 또 규제하고 이러면서 DSR이라고 하는 소득에 기반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거를 이제 더 정확하게 또 실시하겠다라고 예고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더 떨어질 거다. 그리고 정부가 대책을 또 내놓으려고 하겠지만 한계에 다다랐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생각을 약간 읽기가 어려운 게 오늘 금리 인하를 또 했던데 이거는 부동산이랑 상관은 없는가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전반이 안 좋잖아요. 수출도 안 좋고 그건 사실 외교의 문제가 크고 이게 대외적인 어떤 대외 정책의 잘못이 너무 크죠. 외교의 문제가 너무 커서 수출도 안 되지. 가계부채가 너무 늘었지. 그리고 경제 전체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를 내리면 이게 환율이 올라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금리를 내리면 그래도 부동산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아마 한국은행이든 기재부든 국토부든 아마 그런 건의를 대통령실에 했겠죠. 아마 해서 대통령실에 정책실장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한국은행에 자꾸 줬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그걸 받아가지고 실현한 건데 저는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 여기서 더 위험해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상환해야 되고 지금 상환을 못하는 사람 연체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계 문 닫는데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뭔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출 규제를 막 쪼이는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특례대출, 정책대출 이런 거는 여전히 그대로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진 않는 이런 거가 있다라든가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정책 대출은 규제하면서 금리는 인하하고 이게 언제 생각하기에는 모순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는 0.5%에서 3.5% 뛰었으니까 기준금리가 떴는데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대출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분위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규 분양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또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야 신규 분양이 잘 되잖아요. 건설사의 이해관계. 건설사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행을 그냥 계속 유지시키는 거고 그게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 권력도 갖고 있고 경제 권력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종교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온 건데 이제 더는 못 버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부동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떨어져야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유능한 정부의 이제 곧 빨리 들어와야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권력 국힘당이라든가 유선영 정권이 부동산 재벌들 부자들 지주들 이렇게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제대로 펼 거라는 기대가 이제 없기 때문에 맞아요. 뭐 없어요. 뭐 어디 어느 영역이나 어느 부분이나 다 그냥 나라를 망쳐놓는 방향으로 부동산은 제가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부동산도 심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도 이제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얘기만은 아닙니다만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이런 투기에 대해서 돈이 막 몰리고 국내 주식 시장은 약간 죽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라든가 비트코인 요즘엔 특히 비트코인 이런 데 이제 투기에 돈이 몰리고 공행진을 하고 하니까 부동산도 너무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민생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의장님 말씀 맞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수출도 잘 안 되고 내수도 너무 부진하고 이러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서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경제가 받쳐져야 주식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가를 부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경제가 받쳐져야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식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전부 이게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개인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됐어요. 그전에는 회사에게 많이 빌려주고 회사가 이제 망해버리니까 외환위기 때 그럼 이제 개인에게 그것도 사실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일환인데요. 그 정책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막 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넘어간 은행들이 이제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대인 대출을 해줄 때 어떻게 했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엄청나게 해줘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격차도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집을 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노동소득도 누리면서 자산에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도 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2010년대 10년대 중반 넘어가서는 뭐냐면 노동소득은 이제 이거로 못 산다. 이제 자산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돈을 벌어야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직도 뭐 일해서 돈 벌 생각하냐. 자산으로 들어와야지. 자산시장으로 들어와.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한 사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자산에서 돈을 번다는 거는 누군가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그 대가로 버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읽고 따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에 기여한 것 중에 일부를 과다하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기여하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여한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슨 GDP가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읽고 따는 거니까 그런 자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병들고 불평등해지는 거죠. 지금 이 대격차 대격차 사회라고 하는데 대격차는 처음에는 노동소득의 어떤 양극화에서 시작이 됐지만 금융이 자산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대해주면서 자산에서 엄청난 격차가 자산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지방에 갖고 있느냐 강남에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뭐 이러면서 부모님이 누구냐 뭐 이런 거면서 할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회적 지위가 또 대물림 되고 이러면서 세습 사회가 아주 고정된 건데 이건 점점 나쁜 사회로 가는 건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 모든 게 자산에서 시작돼요. 금융하고 맞붙여가지고 더 나쁜 사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요. 쓰신 책에도 보면 나와 있긴 한데 한국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예전에는 임금 격차가 심해서 예를 들면 CEO는 너무 많이 벌고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부동산 소득이다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약간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고 그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은 필요하지 똑같이 살아야 한다. 이거는 좋은 건 아니죠.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정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은 그거는 좀 사람들이 용인하고 쟤는 열심히 하더니 돈도 많이 벌고 자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이러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열심히 해나 잘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벌면 이제 열심히 해나 이런 생각. 그렇죠.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그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데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는 부당한 원인이거든요. 정당한 원인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좋은 위치에 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였었는데 그 인근에 개발이 일어나가지고 땅값이 막 수직 상승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 갈등을 엄청나게 유구발시키고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일하고 싶지 않게 만들죠.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이 불평등을 경제 불평등을 낳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 저는 중요한 시도라고 보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부동산에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들느냐 하면 해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각자 도생으로 가요. 어차피 해법은 없는데 국가가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도 뭐 어떻게 해야지 늦기 전에 빨리 가야지 그럼 뭐 책 사서 보고 유튜브 해보고 어디가 뜬데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 왜 또 그걸 또 뺏으려고 그러느냐 또 하고 이런 게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뭐랄까요 투쟁? 이런 상태가 부동산이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말씀해주신 대로 언뜻 생각하면 이게 해결이 가능한 게 맞기는 하냐 예를 들면 땅이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입지에 있는 땅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서울 중심가에 살고 싶은 용산이든 아니면 강남이든 그런데 살고 싶은 건 이제 다들 똑같으니까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라든가 출퇴근을 누가 서울에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예를 들면 아니면 어디 병원이 좋은 곳이라든 등등의 요인으로 이제 그 그런데 그 땅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어떤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저는 본질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상 이면에 본질을 봐야 되잖아요. 아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구나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부동산을 좋아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너무나 좋아해 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개인적 취향이 있는데 자기가 살 집이 아닌데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돈이 되니까 언젠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오를 거고 지금은 싸지만 언젠가 그쪽이 개발이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아는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 그쪽이 개발한다고 했어. 또 내가 고위공무원 누구 만나보니까 그쪽에 또 GTX가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뭐냐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을 일곱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금요일은 딴 데서 자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 집은 자기 하나고 나머지 여섯 채는 빌려줬을 때는 임대소득 생기고 또 팔았을 때는 매매 차익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이 다른 데에 투자했을 때보다 달러를 사놓거나 채권을 사놓거나 주식을 샀을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되는 이익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쉬운 말로 기대수익률 기대수익률을 줄여야지 이게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이 소유하고 농지는 농민이 소유하고 농사 지을 사람이 소유하고 집도 살 사람이 소유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경제 원리에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잘 사용할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 안 하고 방치해놓고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소유하고 그러면 경제 효율이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수익률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저거 내가 들고 있어봤자 다른 데 투자했을 때하고 수익률이 비슷해 라고 하면 굳이 그걸 안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제도가 뭐냐 하면 보유세예요. 보유세예요. 그래서 보유세가 가장 무서운 세금이고 가장 저항이 심한 세금입니다. 맨날 드세 이제 나오고 그렇죠. 종부세도 그렇게 한 2%도 안 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부담하는 것처럼 그냥 종부세 때문에 매일 난리잖아요. 고지서가 아마 11월 말에 도달해가지고 또 폭탄이니 뭐니 할 텐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이 보유세를 싫어하는 경제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그냥 공리와 같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중에 보유세 강화할 때 건물보다는 건물이 깔고 있는 땅에다가 부과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을 때 땅값이 안정화되고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럼 투기가 잘 안 일어나고 그럼 땅의 가격이 안정이 되면 집이라고 하는 건 집과 건물의 합시인데 땅과 건물의 합시인데 건물은 가치가 떨어지고 땅의 가격은 안정이 되면 집값은 떨어져야 돼요. 사실 모든 게 사실 가격은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 책상도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처음에 10만 원 주고 사도 그 다음 날은 9만 5천 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건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땅의 보유세를 집중해서 부과해서 그거를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현실적으로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땅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싫어해. 내가 보유세를 내면 다른 땅도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 안 해. 일단 부담하는 게 싫어.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무관심해. 이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후퇴를 반복하고 종합부동산세가 그런 거죠. 고가의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거를 지방정부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저항이 그렇게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선거에 패했느니 말았느니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 보유세를 토지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하나 단점이 있다. 조수증이 너무 심하다. 약간만 쪼개서 더 얘기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집을 어쨌든 사는 거는 나중에 오를 거니까 내 것도 사면 나중에 이걸로 돈을 떼돈을 사실은 버니까 사람들이 사는 건데 그게 기대 수익이 없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액수보다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더 많아. 예를 들어 세금이 뭐 엄청 많아요. 이거 다 이 세금을 내다가는 나중에 집값이 설사 오른다고 해도 이게 이득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 돈을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나에게 필요한 집만 사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집값이 지금 엄청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그거를 세금으로 그 이익만큼을 환수한다고 치면 세금이 엄청나게 높겠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란 게 물론 저는 집이 없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이제 보유세가 서초구 레미안 아파트가 2025년 보유세가 1,300만 원쯤 할 거다. 뭐 이런 뭐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마포구 레미안은 보유세가 275만 원 할 거다. 저는 이제 집이 없지만 심지어 뭐 서초구도 아니고 마포구도 아니지만 와 1,300만 원 세금을 어떻게 내냐. 근데 만약에 보유세를 더 높이자고 그러면 못 내겠는데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드니까 이게 그렇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 다만은 이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항을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이거 어떻게 하면 극복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사실은 토지 보유세를 올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는 공리와 같은데 현실에서 구현하는 게 이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정부는 시도하다가 후퇴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토지 보유세를 그러면 징수해서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나눠주자. 그게 이제 우리가 줄여서 토지 배당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토지 배당이면 그럼 보유세랑 기본소득이랑 합친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토지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시대가 온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소득에 그럼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 땅이 가장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땅은 만든 사람이 없다. 원래 있는 거죠. 원래부터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신이 만들었다. 신이 공평한 신이라면 모두에게 똑같이 사용하라고 줬지. 소수가 독차지하고 다수는 그 밑에서 그냥 소장료 내면서 살게 하는 그런 정의로운 신이라면 그런 신은 만약에 몇 사람에게만 땅을 독점하게 줬다라고 하면 그런 신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신은 믿을 수가 없죠. 믿으면 안 되죠. 사실. 그런데 땅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또 늘릴 수도 없고 땅이 땅이 살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땅은 필요하고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의장님도 땅에 대한 권리를 일정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등하게. 안 사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거는 이걸 컵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거는 의장님 거 의장님이 만들었으면 의장님 거 이건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만드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또 하기도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만든 인공물은 그 사람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에 뭐 이렇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땅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필요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땅에 대한 권리가 다 있어 라고 해도 해도 하는 것이 사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맞죠. 네. 그렇죠.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땅 주인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땅 주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부가 정책에 의해서 지하철력이 생긴다. 지하철력이 생긴다. 뭐 대법원이 옮겨간다. 예전에 사실 경기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가 강북에 있었어요. 강남으로 옮겨갔잖아요. 강남 중심 정책을 70년대 후반부터 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강북에는 빨리 나이트클럽도 빨리 닿게 하고 강남에 가서 놀게 하려고 일부러 박정희 때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강남을 키워야 되니까 완전 의도가 의도를 갖고 키운 거네요. 그렇죠. 강남 중심 정책을 한 4, 50년 동안 폈기 때문에 강남의 땅값이 비싼 거죠. 강남이라고 하는 좋은 위치는 강남 땅 주인이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든 거다.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제가 성균관대역 근처에 살고 있는데 성균관대역도 옛날에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마차 지나가다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에 성균관대역이 들어오고 전철역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인근이 그냥 땅값이 수직 상승했어요. 그건 누구 노력이냐.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그러면 땅도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면 모두의 것이라고 해야 되고 땅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의 노력이니 그중에 일부를 토지 보호세로 거둬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그러면 토지 기대되는 수익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땅이 없는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는 부담할 게 없죠.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거죠. 내가 왜 혜택을 보냐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배당은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배당을 하면 저는 혜택을 예전에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재산이 없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눈을 껌먹어 두고 쳐다보지만 토지 배당제가 시행이 됐다고 하면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의장님에게 첫 해에 50만 원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화폐로 줬습니다. 그걸 썼어요. 내년부터는 안 줘.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맞아. 왜 안 줘. 내 권리인데. 작년에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제도가 들어올 때는 도대체 땅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거로 심각한 토론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가장 이사이팅한 아주 신나는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땅은 정말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도 사실 석유가 원유가 발견된 걸 가지고 그 주의회가 모여가지고 이 원유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검토하다가 이 사람들이 정말 철학적으로 검토했는지 보지만 검토하다가 원유를 채굴해서 판 수익금을 기금화해서 운영해가지고 우리 알래스카 주민 전체에게 주자. 그래서 1년에 100만 원 혹은 400만 원씩 많을 때는 400만 원씩 주는데요. 알래스카가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가장 불평등이 가장 덜 불평등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에서 이익을 환수해서 일부를 환수해서 모두에게 나눠주면 땅이 없었던 사람은 누리게 되는 거고 땅이 있는 사람도 적당히 있는 사람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땅이 없는 세대는 38%의 세대예요. 땅이 있는 세대는 62%의 세대인데 그중에 57%의 세대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습니다. 토지 배당을 할 경우에 국토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토지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부담하는 것보다 혜택이 많아요. 여기서 여쭤면서 그 책을 쓰신 책을 보니까 자료로 이렇게 만들으셨다고요. 제시하시는 것은 50만 원 한 명당 그렇죠? 1인당 50만 원 저희는 좀 담이 약해가지고 50만 원 주는 거로 시작했습니다. 4인 가구로 치면 여기 보면 10억짜리 주택을 소유한 4인 가구일 경우에 계산을 해놓으신 건데 보면 토지 보유세가 결국에 추가로 내는 점은 71만 원을 더 내는 거죠. 그런데 토지 배당액은 4인 가구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최종 수령액은 129만 원을 받게 된다. 10억짜리 주택도 되게 부자죠. 사실은 서울에는 몇십억 이런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10억 미만의 주택도 많아요. 네.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4인 가구고 3인 가구도 아마 순수의 가구가 될 텐데요. 이렇게 저희가 아주 열심히 엑셀 파일을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보고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5%의 세대가 부담보다 혜택이 많다. 95%가? 전 가구의 95%의 가구가 부담보다 혜택이 많고 그중에는 38%의 세대는 한 푼도 안 내고 받는 것만 있는 거예요. 가진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한 권리가 있었어. 그런데 전혀 누리지를 못했어. 그런데 일부는 땅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누렸어. 그거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완전히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자. 그러니까요. 저희는 새 식구인데 이걸 실현 가능하다고 보면 저는 지금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대한 권리가 있고 숫자로 환산을 일단은 시행하는 걸로 치자면 새 가구니까 150만 원을 당연히 받을 권리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주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을 가진 사람들이 저의 권리를 뺏어서 그렇죠. 그걸 자기 사유지로 마음 제멋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현대판 앵크루저 운동이죠. 앵크루저 운동이고 땅을 사유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독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의 권리를 계속해서 빼앗긴 거죠. 사실은 권리가 있는데 이 말씀 중에 또 놀라운 거는 국민의 95%가 땅을 가진 사람도 사실 많고 집을 가진 사람도 많으니까 이제 뭐 50%는 안 되지만 38%? 예.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62%의 세대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이 전혀 없는 그중에 땅이 한 평도 없는 세대는 38% 62% 중에 57%는 땅이 있어도 혜택이 더 많다는 거죠. 또 금어를 들으면서 그러면 대체 그 전 국민의 5% 전 가구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은 땅을 갖고 있길래 이 세금을 5% 사실상 5%가 낸 세금을 95%가 나눠가져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거죠. 엄청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표 한 개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시가 이번에는 25억짜리 25억이면 상당히 25억짜리 집이면 서울에서도 저런 집도 별로 없죠. 네. 그렇죠. 서울에서도 좀 엄청 비싼 동네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이 집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내는 게 결국엔 더 내는 이제 209만 원을 내고 토지 배당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9만 원만 더 내면 된다. 9만 원 부담인 거죠. 순부담이 9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25억짜리 집을 가져와서 그러면 지금 구조는 사실은 종부세를 만약에 내면 그거는 나는 이제 내고 지방재정으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 돈이 나한테 온다는 거를 체감은 못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못해요. 이거를 이제 이런 토지 배당 형태로 개선을 하게 되면 내가 낸 돈을 최종 토지 배당으로 돌아오니까 결국에 내가 부담하는 실제 혜택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내가 실제 부담하는 돈은 9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25억짜리 집을 가져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전에 보유세는 야 너 많이 집 비싼 집 갖고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보유세 많이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보유세 때문에 내가 그럼 그냥 덜 가져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내가 일부러 비싼 집을 비싼 집을 소유하면 나에게 부담이 늘어나고 혜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혜택이 많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소유 구조가 구조가 어떤 걸까. 괜히 뭐 10억짜리 주택을 사가지고 내가 더 부담이 늘어나고 그런 것보다 적당한 집을 소유해서 오히려 나에게 그러니까 더 많은 나에게 혜택이 오려면 덜 비싼 집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구태여 제가 이제 투기 목적으로 뭐 쓰지도 않을 25억짜리 주택을 만 4채를 갖는다. 네. 이러면 이제 보유세가 이제 당연히 이제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럼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시장에 내가 이제 실제로 살 집이면 뭐 25억짜리가 됐든 사실 뭐 이렇게 계산하면 뭐 30억짜리 집을 사도 그렇게 세금이 뭐 많이 나오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제 살 수 있고 이제 어쨌든 그럼 투기 목적으로 다 여러 채를 비싼 집 여러 채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네. 꽤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좀 세금 세액이 산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설명을 더 못하고 가긴 했는데 하여튼 이 95%가 수혜를 이런 식으로 네. 25억짜리 집을 가져도 크게 세 부담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대체 이 나머지 5%는 대체 얼마나 많은 그걸 갖고 있길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자료를 하나 또 가져와 봤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래서 찾아보니까 책을 보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토지 보유 비율을 이제 하는데 물론 이제 액수로 비교한 거랑 면적이랑 약간 수치가 이제 다릅니다만은 뭐 그냥 뭐 액수로 이제 치면은 전 국민의 1%가 27.9%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5%가 53.5%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들고 그러니까 이 5%가 50%를 갖고 있으니까 액수로는 맞죠. 50%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나머지 50%가 세금을 줘도 이제 액수가 맞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그 진위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진위계수가 2023년에 0.916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위계수는 아마 아시듯이 1에 가까우면 완전 불평등 0에 가까우면 완전 평등이거든요. 그런데 0.916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거의 1이라고 받은 거 아니에요. 저거 완전 불평등에 가까운 숫자인데요. 얼마나 불평등한 거냐면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 해방 직후 해방 직후에 해방 일제시대 때 지주 소작관계가 그때 이제 완전히 제도화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이었고 지주가 그 마을의 소수가 지주였고 그런데 그때 진위계수가 얼마였냐면 0.72였어요. 아 정말요? 그때보다 더 나빠졌어. 지금이 더 불평등한 더 불평등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리고 의장님 같은 경우 지금 38%의 세대는 사실 땅에 대한 권리를 천부인권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생득적으로 사실 권리를 누려야 돼. 인권의 기초예요. 사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권은. 그런데 권리가 있는데 여태까지 못 누렸어. 그래서 저는 38%의 세대가 진정한 국민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긍심 그거를 이걸 50만 원 나왔네. 그냥 끝이 아니라 이게 왜 나왔지? 대한민국 국민이야. 왜?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야. 근거를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거기 고지서 나가면 거기다가 써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정책 설계자라면 다 써놓을 것 같아요. 왜 주는 이유 근거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내 나라를 사랑할 거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38%의 세대는 너무나 그냥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불평등하고 집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야말로 정말 생활의 필수물자를 얻기 위해서 그냥 악착같이 일해도 겨우겨우 얻을 사실 보면 김밥 나라 이런 게 성행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저렴한 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부분에 사는 사람들이 38%의 세대인데 그 세대가 이제 땅값도 안정이 되면서 혜택을 누린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아주 모범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일단 시행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격렬한 토론이 있을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논리가 잘못돼서라거나 국민한테 피해가 가서가 아니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 권력자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프레임을 씌우고 악선전을 할 거니까 일단 시행이 되면 뒤돌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체감하고 논쟁이 붙어도 오히려 매우 기대되는 논쟁이 펼쳐지는 이런 국면으로 가겠구나. 조선일보 일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액이 우리 21대 국회에서 한 의원이 밝혔는데 2조 원이 넘어요. 아 정말요? 아 조 단위로 가는군요. 그러니까 5%가 50%를 자정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언론 권력을 쥐고 있고 그리고 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것도 이제 사실은 토지 배당제가 실현이 되면 조선일보의 어떤 물적 토대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당연히 좋게 느껴지고 그런데 우려지점도 있고 이것도 국민들한테 해소를 좀 해야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우려지점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첫 번째로는 뭐 어쨌든 이 정책을 실시하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기로는 일단은 세금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뒤에 해보고 결국엔 국민들에게 집을 사지 말고 임대주택을 살아라 아니면 세를 들어 살아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투기를 하는 게 물론 부동산 문제 근본 문제이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집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게 뭐 집값을 띄길 바라면서 사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제 이사를 다니고 맨날 그러는 게 싫기도 하고 나도 이제 집을 사고 싶고 이왕이면 집을 샀는데 몰랐으면 좋겠고 이런 욕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모두 그 투기꾼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럼 투기 마인드가 없느냐 다 있죠 한 채를 가졌다고 해서 투기 마인드가 없느냐 있죠 다 올라가길 바라니까 집이 없어도 있더라고요 내심 이제 그렇죠 나도 기회를 언젠가 잡을 거야 배도 아프고 이런데 그런데 이제 이 토지 배당제가 만약에 들어오고 그게 잘 안착이 되면 저는 집값은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런 식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나 땅값이 안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블루호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소유하게 되죠 주거 안정성을 목표로 순수한 지금은 주거 안정성 플러스 돈 돈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고 잘 안 생기니까 잘 안 생기니까 돈을 원래 밝히는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좋은 제도에서는 누군가 모든 사람이 안 좋은 제도에 수혜자가 되고 싶지 안 좋은 제도에 피해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를 바꿨어요 블루호득이 웬만해서 잘 안 생겨 생겨도 어느 정도 환수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주거의 안정성을 목표로 해서 집을 저는 지금 우리나라 가구의 56%가 집을 갖고 있고 44%는 집이 무주택 가구예요 저는 한 65%까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사 가는 것도 싫고 내 집에서 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안정된 저렴한 주택에 부담 가능한 주택을 보유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 배당세를 내는 거죠 토지 보유세를 내는 거죠 그래도 아마 더 혜택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과 부담과의 어떤 그거를 보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웬만해서는 내가 보유세보다 배당액이 보유세보다 더 많은 경우 배당액이 더 많으니까 보유세가 더 많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니까 그렇죠 배당액을 조금 덜 받고 집을 사는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집을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부담 가능한 주택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 집을 갖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내 집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또 집이 여러 채가 있는 사람도 있죠 저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그건 임대 세입자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힘의 어떤 가불관계를 잘 정상화 시켜주면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고 또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공공임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그러니까 자가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균형을 맞추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 균형을 맞으려면 부동산에서 가격 변동성 그러니까 불로호득이 잘 안 생기게 하는 제도가 딱 들어와야 자가에 사는 사람과 민간임대에 사는 사람과 공공임대에 사는 사람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약간 좀 더 마음 편하게 정말 선택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된다 주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내가 저 집을 사면 내가 배당액이 얼마인데 부담은 얼마지 이런 걸 항상 계산을 하는 거죠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세들어 살고 배당액을 그만큼 더 받고 이럴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싫고 집을 사고 배당액을 좀 덜 받겠지만 내 집도 편하게 꾸민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집을 안 사면 앞으로 살 기회가 없다느니 이런 욕망의 어떤 안 하려고 해도 그게 당연히 그게 현실이니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편하게 실제로 정말 선택하는 문제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주 뭐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확 줄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게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도 스트레스지만 그 욕망은 그 욕망은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한 사회 갈등과 불필요한 어떤 불필요한 생각들 그런 게 확 줄면 그렇게 그런 에너지가 줄어들고 또 생산적인 에너지로 보다 뭐 가치 있는 삶이나 예술이나 뭐 더 좋은 뭐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런 거로 가면 사회가 더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이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어쨌든 그 미래에 이제 될 사회를 그려보면 여러 가지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긴 하지만 하여튼 지금 현실에 부닥쳐있는 현실은 이제 너무 이제 어렵고 아까 초반에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해서 뭐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현실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경험하면 아 사회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아 돈을 정상적으로 노동을 해서는 집을 사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고 투기를 해서 일확천금을 해야지 내가 결국엔 뭐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회니까 바꾸려고 개혁이 필요한 거기도 한데 이미 이런 사회니까 아 그런 개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항을 이제 개혁하는 거에 대한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왠지 안 좋을 것 같아 나의 오히려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영끌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죠 빚을 엄청 내서 샀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대한민국이 더 망하게 되는 걸 바라는 거죠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우리 사회가 더 나빠지는 걸 바라는 거야 나에게 이익이 나에게 이익되는 게 우리 사회에도 이익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도 유익해 우리 사회에게도 유익해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는 나에겐 유익하는데 사회는 망하는 길로 가게 이거를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20년 21년에 그냥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또 개혁의 어떤 어쩌면 좀 약간의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정부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혹시 조치로 혹시 고민하시거나 이렇게 연구해 보신 건 혹시 없으신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가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치 않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집을 옛날에 샀어 예전에 샀는데 뭐 한 10년 전에 샀는데 결국 자연스럽게 올랐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좀 떨어져도 원금보다 이제는 어쨌든 올랐거나 아니면 뭐 손해본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속이 쓰리겠지만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막 한참 올라있을 때 이때 막 산 사람들은 빚을 많이 낸 거 빚을 갚아야 되니까 문제인데 근데 그 생각해보면 다른 집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집도 내 집만 떨어지면 나만 손해인 거죠 다른 집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빚을 낸 것이 문제인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고민하다 보니까 저번에 방송하신 거 어떤 방송을 봤는데 그때 대출을 해줄 때 빌린 사람도 책임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막 이제 대출을 해줬어 받은 사람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은행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일부 이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잘 사산을 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일정 정도의 채무 탕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채권자의 책임은 안 묻냐 채무자가 사실은 잘 살펴가지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사실 금융권도 왜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주냐면 그게 안전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계속 자산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담보만 잡아놓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 또 뭐 전세대출 이런 거를 상품을 만들어갖고 또 그걸 또 아이디어 짜내가지고 금융위원회 같은 데 아이디어 제시하겠죠 그럼 금융위원회가 또 좋다고 또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할 텐데 당연히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거죠 약간 그럼 부채가 그런 식으로 부채가 많이 생기면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런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채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야 돈을 한비로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상환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소득이나 이런 걸 보고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직 그게 정착이 안 됐는데 상환능력이 아니라 담보능력을 보고 빌려주니까 담보가치가 확 떨어지면 그냥 경제 전체가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은행에 일단 약간 공동부담을 약간 시켜주고 그럼요 그럼 이런 거는 또 추가로 어떤지 그런 상황에 영끌해서 물려서 큰 손에겨보게 된 청년들에게 예를 들면 국가가 그 집을 사주고 거기서 살게 해주고 그러면 그걸로 연구임대주택을 해주면서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생활을 어쨌든 보호해 당장 빚을 갚아주는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생활을 안전 보장해주는 이런 조치가 또 있으면 어떨까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정부가 부채 영끌해가지고 이걸 갚아나가기 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또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가 관건이겠지만 매입을 해서 그 사람의 주거 안정성은 보장해주고 그렇게 이제 사실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면 일종의 저는 영끌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뭐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안 한 사람도 있고 못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그런데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안 된다 개인의 책임도 있고 정부가 일정 정도 받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인 은행도 책임이 있고 이렇게 가야지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우려를 우려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당연히 한편으로는 이런 개혁 조치를 이제 하다 보면 부동산이 어쨌든 가진 사람들이 엄청 강력한 권력 집단이라고 저는 들리는데 지금도 사실은 부동산이 약간 한계치에 와서 예를 들면 상가들도 공실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얘기 많이 흔히 얘기하는 데가 이대 앞이라든가 옛날에 엄청난 상권이었는데 거기 공실 많군요 거기 얼마 전에 가봤는데 몇 달 전에 이대 바로 정문 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1층에 건물 1층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냥 그냥 학교 바로 앞에 있는 1층인데 왜 비어있지 근데 아마도 이제 안 나가니까 세를 계속 낮췄으면 뭐 누가 누구라도 들어갔을 텐데 아마 세를 낮추면 주변 집값도 떨어지고 세를 계속 연사적으로 낮춰야 되고 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냥 비싼 비싼 거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비싼 공실인 채로 그냥 남겨두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던데 그렇죠 그게 이제 임대료를 낮춰주는 게 정상인데 장사가 잘 안 되면 임대료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낮추는 이유가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값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낮추는 건데 근데 이제 토지 배당제 같은 경우가 제도로 들어오게 되면 그 건물주가 그냥 버티는 게 이 사람에게는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버티기가 더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저렴하게 임대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고민되는 게 결국엔 정부가 우리가 버티면 정부가 저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정부가 어떤 개혁 정책을 했을 때 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금투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결국에 이제 폐지를 시켜낸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좀 그렇게 보고 이제 저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은 다 있어요 그런 예가 너무 많고요 토지 배당제가 들어오는 제도화되는 것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들어오고 나서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좀 덜하죠 일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적극적 지지자가 적극적 지지자가 굉장히 이 제도가 좋다라고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후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위험성은 늘 있는 거죠 그건 뭐 늘 감시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제 관건이 있죠 그런 점에서 토지 배당 형태로 기본소득까지 결합해서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가만히 있어서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개혁을 관철시키고 이렇게 정치권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토지 배당제도 있고 제가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부자들이에요 입법을 하는 사람도 국회의원도 부동산 부자들이고 일반인들보다 평균 5배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부자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그런 정책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당연히 심지어 김건희는 자기 땅이 있는 쪽으로 거기 개발지에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이 있는 곳으로 개발을 하는 정부 수립 이후로 이런 적은 없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개발 예정지에 근처에 가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땅으로 자기 땅으로 아무 근거 없이 바꿔버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정책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거기다 반영시켜서 이런 제도가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라는 걸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투기용 부동산은 백지로 신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감정가액만 받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권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의장님이 부동산이 많아요 그래서 나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도지사에 나가려고 해 그러면 내가 도지사가 되면 내 부동산 백지신탁 해야 되는데 내가 손해보면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 재산 지킬래 하고 안 나갈 수 있잖아요 부동산 선택할 거면 고위직을 하지 마라 이런 그렇죠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위직을 하지 마라 그리고 고위직 중에서도 되게 유능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그냥 투기가 관행화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청문회 때 너 투기했냐 말았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백지신탁제만 하면 돼 하겠다는 사람은 일단 백지신탁제만 하면 당연히 하면 되니까 거기서 너 왜 주소를 왜 거기다가 옮겼냐 뭐 세금을 제대로 냈냐 이런 논란에 붙일 이유가 없어요 없어져요 그럼 정부가 한결 깨끗해지겠네요 그렇죠 정의로운 제도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사람에 대한 정책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같이 도입을 해야 이것이 더 그리고 이제 그런 제도가 들어오면 좀 공심이 있는 사람 공공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보다 공직에 많이 선출직 공무원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부동산 아 떼돈 벌고 싶었는데 아 제안을 받았어 네 아 그럼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그럼 국가를 위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비율이 높아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정치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에는 토지배당 생각하면서 아까 그 여러 가지 우려지점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이 토지배당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최악은 하다가 타협하거나 하다가 철회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최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하면 근데 저항이 있을 거는 분명히 예상되는 건 거고 네 아마 시작 단계에서 그 제도로 들어오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저항이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 보면은 강행했을 때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게 너무 또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개혁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하면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확보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려면은 강력히 밀어붙여서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은 설득도 잘하고 반대에 휘둘리지 않고 잘 밀어붙여서 관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지금 한국 정치 구조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투세나 이런 것도 폐지하는 모습도 어쨌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토지 문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너무나 정의로운 건데 토지가 누구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의 긴 역사 동안 토지는 사유 재산으로 돼 있었고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더 더 심히 사유재가 강화됐죠 권력을 유지하는 약간 핵심 수단 대대적인 핵심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개혁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혁명에 가까운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나 이런 건에 대해서 좀 혹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결국엔 가장 혁명이라면 정치 혁명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지금 이 토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기본소득의 시대가 오고 있고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에서도 써놨지만 토지에서 기본소득을 마련하는 거는 아 이 생태환경이라고 하는 자연자원 땅이라고 하는 건 모두의 것이구나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되는구나 우리 후세대도 누려야 되는구나 지금 폭설 보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기후정의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이게 사실 땅 문제 때문에 기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이 만들지 않은 땅이나 자연자원이나 생태환경을 극단적으로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생존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요구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빨리 할 거냐의 문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권장이든 아니면 다른 단체든 이런 생각을 저런 그래 정의롭기도 하다 그렇게 하면 불평등도 좀 줄어들고 집 문제도 좀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기후위기나 이런 거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 저는 정치권은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런 제도가 그냥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지금 주권장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기본소득당도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었고 사실은 대권주자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거니까 그런데 후퇴도 하고 나중에는 말을 안 하게 되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정치권에서 이거를 아젠다로 받아갖고 정책 이슈로 받아갖고 하냐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자산으로 인한 이런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거는 실행될 거다 실행될 거니까 빨리 하자 그리고 정치권은 제가 보기에는 조호키로는 이거를 실현하고 정말 전 국민의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가구 정도가 취약계층이에요 주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50만 가구는 아예 집이 아닌 곳에서 살아요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쪽방 뭐 이런 데서 사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정치 정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저는 점점 등장하고 있고 지금 촛불 행동도 그런 어떤 촛불 행동이나 지금 대한민국 대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이런 제도나 정책을 밀고 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PD님이 계신데 PD님이 내용을 듣더니 지금 대한민국이나 이런 국민의 삶이 어떤 사멸할 것이냐 공존할 것이냐 사멸이라는 게 사라진다는 의미들도 있지만 약간 중의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각자가 추구하다가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살 것이냐 사멸할 것이냐 공존할 것이냐 이런 기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영끌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그런 데서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정의 운영의 기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낡았어요 바꿔져야 되는 건 거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기본소득 세금을 어떻게 해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받고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얼마가 찍히는 이런 액수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삶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측면의 입장 이런 의미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껏 인류에서 이런 식의 사람이 만들지 않은 어떤 저는 천연물이라고 부르는데 천연물 땅 자연자원 생태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체제 자체를 전환하는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길을 가면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인류에게 제시하는 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근데 이제 뭐 그런 당위적인 뭐 그런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세계 경제 이런 판을 봐더라도 너무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사실 들더라고요 맞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어쨌든 어떤 세계의 어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어쨌든 약간 위기를 이제 겪고 그래서 뭐 코로나라든가 안 그래도 미국이 돈을 많이 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돈을 많이 풀고 이러면서 이제 돈이 이제 달러나 이런 게 넘쳐나니까 이런 거 부동산으로도 들어가고 주식도 엄청나게 뛰게 만들고 뭐 코인으로도 들어가고 막 이런 투기를 완전 투기로 완전 전 세계를 난정판으로 만들고 이게 지금 계속 실물 경제랑 이런 자본이랑 이것도 너무 격차가 켜져서 금융이랑 금융 경제하고 실물 그러니까 그 거품이 이제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거의 저는 뭐 쇠퇴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달러 패권으로 가구가구 유지하고 군사력으로 유지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래요 유럽의 영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굉장히 망가져가고 있고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거기도 이제 금융을 부동산에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집값이나 자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들이 다 그래요 최근에 독일도 많이 올랐어 또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가면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유명한 어떤 경제학자는 세습자본주의라고 불렀죠 결국에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삶이 결정되는 사회에 자산 많이 갖고 있는 부모를 만난 사람은 또 자산을 물려주고 자산으로 또 교육도 시켜갖고 사회적 지지도 물려주고 이런 사회로 지금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복지국가로 갈 거냐 과거에 우리 자본주의 한금기라고 할 수 있는 1945년부터 70년대 후반까지의 복지국가로 갈 거냐 그 모델도 사실은 잘 아닌 거예요 새로운 모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기본소득이 정착돼야 되고 그 기본소득에는 토지나 자연자원 생태환경은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길만이 지금 마지막 남은 길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게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토지 배당제라고 하는 제도 정책으로 봤지만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고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에 증거다 알겠습니다 슬슬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때 대담을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잠겨있는 남기업 소장님 책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 배당이라는 책인데요 보시면 설명도 매우 쉽게 되어 있고 되게 폭넓게 뭐랄까 담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학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 대안을 할 것이냐 보완하기 위한 정책은 또 뭐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보면 되게 다양하게 고민 접할 수 있고 토지 배당에 대해서 알 수 있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책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 배당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연구소의 이준수 연구위원하고 그다음에 민주연구원의 민주당의 정책연구소 저 민주연구원의 최은동 연구원하고 같이 썼는데요 이 제목은 저희가 진 게 아니라 AI가 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요? 책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할 건데 한번 제목 지어봐 세 개를 줬는데 그중에서 이게 제일 나아가지고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 배당 칼졌네요 근데 무슨 책인지는 딱 알 것 같은 제목인데 기본소득이 땅에서 온다 거기서 재원 마련 하나보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적고 위약을 잘하네요 AI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쉽게 쓰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또 뒤에 위로 뺐고 새로운 체제 대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하거든요 토지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새로운 대안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맨 뒤에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앞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구성을 했고 하루 정도면 시간 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꼭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담을 나눠봤고 국민조건당도 약간 홍보를 하자면 국민조건당도 이름에서도 있지만 국민주권을 강조하면서 이게 지금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하면서 당을 만들었는데 강령에 보면 극단적인 불평등 구익부 빈익빈 사회를 넘어서 국민이 생존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 주거, 교육 등등을 보장하고 넓혀가야 된다 이런 강령도 있고 창당대회 때도 11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기본소득, 기본주택으로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정책을 내걸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거니까 국민이 주권이라면 정치에서의 주권, 주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권자면 그에 맞는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토지배당에서 계속 내내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한반도 땅의 주인이라면 그거에 대한 권리도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 자본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도 투표를 한다고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게 완전히 실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회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이 주인인 이런 사회를 앞으로 만드는 게 국민주권 시대의 과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토지배당,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추진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담도 이제 있고 앞으로도 많이 교류를 하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대담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방송을 어쨌든 한 시간 넘게 좀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고 마무리해 마셔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렵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하려고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법이 있다 우리가 해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도생으로 가거든요 부동산에서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 사람 누군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집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사회예요 그런데 해법은 있다 정의로운 해법이다 그리고 지금 사회가 그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국민 주거권의 대안이 있다 우리 주권자가 그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국민 주권당당원들 같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약간 이렇게 하면 사회가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좀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사회를 같이 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대담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